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인물하만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어서 바로 가수 겸 방송인 임창정 씨인데 그때 주가 조작 사건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일파만 번졌는데 그와 함께 핵에 망측한 단어 조조파티? 그런데 여기다 입장을 지난주까지 별로 안 냈는데 주말 사이에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창정 씨는 주가 조작 세력이 주최한 이른바 조조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뉴스파이터에서도 지난주에 이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임창정 씨가 조조파티에 참석한 이유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창정 씨가 조조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임창정이 이 파티에 참석을 한 것은 범죄 세력에 가담했다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 선을 긋기 위해서 지난 29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자리 조조파티라는 이 해계한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리자면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운용하는 자금이 무려 1억 원의 달성을 1조 원을 달성을 했을 때 자축하는 의미로 파티를 이뤘는데 이때 임창정 씨가 참석을 했던 게 뉴스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법인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 송년아의 모임에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6살 자녀까지 함께 참석을 했었다.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조조파티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행사에 참석 후에야 알게 됐다라고 했고요.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먼저 자리를 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리면서 무슨 조조파티 이런 해계 망치가 처음 들어본다느냐. 유비관우 장비 파티도 조조파티 삼국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조조파티가 1조 주식투자 운용기금 굴리는 돈이 1조 원을 돌파하면 그걸 자축하는 의미의 조조파티래요. 그런데 이런 해계 망치가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 들어보도 듣도 보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그냥 일단은 임창정 씨 측 입장이 최진영 교수님 그냥 초대받아서 갔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입장을 지금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임창정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임창정은 주최 측 일원이 아니었다고 일단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시점도 그러니까 저게 참석한 시점도 주식투자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임창정 명의의 주식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때다 저 시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곳에 함께 간 투자자문업체 회장이 다른 분들과 인사도 할 겸 같이 가자고 해서 방문한 게스트일 뿐이다. 그리고 아내 6살 자녀도 함께 참석하고 밥만 먹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고 갔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임창정 씨가 그냥 이름만 연예인은 그런 분입니까? 얼굴 보면 누구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가족과 함께 동반 참석한다면 한번 와주세요 하면 거기 어떤 행사인데요? 물어보겠죠. 연예인 정도면. 일단 근데 그 자리에 어떤 행사인지는 잘 모르고 갔다는, 밥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임창정 씨가 이번에는 주가 조작 세력 관련한 고액 투자자 모임의 또 다른 모임입니다.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 씨는 지난해 1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조조 파티가 있었던 날로부터 18일 후입니다. 그 뒤에 VIP 투자자들이 모인 전남 여수안 골프장에 있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임창정 씨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가 번 모든 돈을 쟤한테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쟤 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친한 사이, 막역한 사이인가 봐요. 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요. 그렇죠. 좀 가까운 사이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30년 정도를 잘 살아서 여러분들 보기에 잘 살았잖아요. 하면서 30년 정도 잘 살아서 모은 돈을 투자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걸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회장은 이번 주가 조작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와 라 회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창정 씨가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라 회장도 알게 됐고 라 회장을 따라서 지난해 12월 2일 1조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이후에 12월 20일 고액 투자자 행사에도 참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임창정 씨가 투자금을 더 넣으라고 부추기듯 말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창정 씨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라 대표에게 주식 투자금을 맡기기 전이었고 오히려 라 대표로부터 엔터 관련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행사였고 라 대표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니 이 자리에서 나도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발언한 것에 불구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20일 날 여수 있는 한 골프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투자를 좀 부추기는 듯한 의미로 들릴 수 있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임창정 씨는 행사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언만 놓고 볼 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보세요. 투자를 권유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뭡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사에서 연예인들이 현장 분위기와 행사 취지에 맞게 멘트를 하는 경우는 많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 발언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여러 정황으로 제시될 법하긴 합니다. 물론 이미 수익을 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투자 권유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사안은 일종의 통정매매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일정한 가격의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안은 가해자들은 있는데 피해자들로 넘쳐나는 상황. 즉 내가 가해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서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배신을 하고 갑자기 거대한 물량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창정 씨가 사전에 이 주가 조작 세력과 굳이 공모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 세력이 일종의 주가를 조작한다는 정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주가 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덕연이라는 사람은 작전 세력으로 된 투자업체 회장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인터뷰에서 일부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나는 자신이 한 행동을 로빈후드나 홍길동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식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한글 공부나 무슨 세계사연을 받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1인 매매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윤이 많으니까 일단 나를 믿고 해봐. 그래서 임창정 씨는 본인만이 아니라 부인의 주민등록증까지 다 줬다라는 거예요. 신고증 다 줬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매매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피해. 작전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끼리 조조 파티라는 사이에 피해자들 개미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일상을 망하게 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의적 활동에 표현합니까? 아니 작전 세력을 돈 벌어서 의적이 로빈후드면 그럼 저는 태극기 흔들면 제가 유관순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창정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망했다. 내가 임창정에 투자해주고 돈 많이 벌어주겠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막 울더라라고 했고요. 임창정 씨도 그런 얘기를 지인들에게 했답니다. 나는 나도견이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워렌 버핏은 작전 세력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주식이라는 건 회사도 살리고 주주들도 살리는 일이지 이렇게 작전을 아름다운 나눔 행위로 해서 작전 세력 사는 줄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이 기사 때문에 제가 일부 연예인들에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당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번은 이자를 잘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5, 5씩 하는 거죠. 임창정 씨도 초반에는 한 달인가 한 달 반 사이에는 30억이 58억 됐다고 그랬죠?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만큼 초반에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는 피해자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일단 라덕연 대표에게 임창정 씨가 통화를 하다가 울었다라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울었다라는 저는 눈물의 의미를 살짝 봤었어요. 일단 단순히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30년 동안 자신이 읽어왔었던 이미지가 이번에 한순간에 추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났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숫자, 돈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짚어보자면 일단 임창정 씨가 20억이 있던 계좌에 뉴스 보도를 보고 나니까 1억 9천여만 원이 남았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억이 될 거고 또 이제 빚이 60억이 생겼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이 임창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임창정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적은 누리꾼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해당 주장 글을 보면요. 이 임창정이 압구정에도 건물이 몇 채가 있고 판교에도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압구정에 있는 건물 한 채만 팔아도 자기가 잃었다라는 이 주식, 아까 60억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빚에. 이것을 다 갚고도 몇백억이 남을 거다. 가난한 척 그만해라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또 한 번 기름을 부었어요. 누리꾼들이 봤을 때 임창정, 이거 그럼 또 불쌍한 척하는 거야? 라고 또 막 여론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 출신 한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 유튜버가 임창정 씨와 인터뷰를 했더니 아주 펄쩍 뛰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압구정에 빌딩이 있었다면 지난해 저작권을 팔지 않았을 거다. 내 자식 같은 저작권을 판 이유는 정말로 자금줄이 말라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분들에게 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실제로 임창정 씨가 히트곡 소주 한 잔을 비롯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곡 160여 곡의 저작권을 판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팔아서 미미로즈라는 걸그룹 제작비에 보탰었던 것은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압구정에 임창정 씨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없을 거예요. 있든가 말든가요. 그런데 이 산에만 집중해보자고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30억을 본인 말대로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도 거의 깡통이 돼서 피해를 보게 생겼다. 오히려 돈 물어주게 생겼다. 자기도 빚더미 앉게 생겼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장에서 라덕연 대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임창정 씨도 혹시 조사나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사 대상에는 충분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 회장은 수사와 관련해서 연락받은 게 없고 내가 죄가 있다면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안은 차액결제 거래라고 CFD를 이용하고 외국 증권사가 동원됐습니다. 섣불리 그 구조를 알 수 없어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다.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을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구조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수익을 보았는가 손실을 입었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핸드폰, 즉 투자자들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해서 알아서들 매도, 매수를 반복한다. 이 내부 사정에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이 내부에서 일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직접 거래를 실행한 통정매매 실행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진술과 메시지 등 자료가 확보되면 임창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로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과정에서 수사가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